도.. 빨리 우리 도망쳐야돼 둥이야 화진한테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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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이야 빨리 도망가자 둥이야 둥이야 동시에 좋아서 여행이었어 엄마도 엄마도 엄마 찾았어? 귀염 중이 아저씨 저기요 저기요 이불 정리해야 돼요 비켜주세요 저기요 난방세도 들어오신 기분이 어떠세요 저기요 습진 생겨요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이거 뭐야 아저씨 간식 야 아저씨 텐트하니까 좋지 포근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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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